한서준. 뭐 왜? 첸이랑 한 분만 만나주면 안 돼? 싫다고 했지? 너덕이 요즘 편하게 한 번 해보자. 밥 한 끼만 먹어주라 한 끼만. 넌 맘에도 없는데 만날 수 있냐? 누가 사귀랬냐? 그만해라. 딱 한 번만 만나주라! 자꾸 딴 여자 만나라고 말하지 말라고. 속 터지니까. 왜? 뭐 왜? 이제 그만 내 맘 눈치챌 때도 되지 않았냐?